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촛불 시민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촛불,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촛불 행동과 함께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신 걸까요? 촛불을 돌이켜보면 친일과 군사독재 정권을 이어온 박근혜 정부를 무혈혁명으로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혈혁명이 누구에 의해서 가장 저항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네, 윤석열 씨죠. 지금 국짐당의 대선 후보로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러한 검찰개혁의 가장 선봉에 섰던 두 장관을 어쨌든 이 기레기라고 하는 조중동과 함께 윤석열이 막았다는 점에서 그 적폐의 선대선샘이죠. 이제 국짐당은 검찰당 또 70여 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모인 검언당으로 전락해서 군사독재 정권을 이제는 검경 언론 권력으로 대체한 적폐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종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 우리 무혈혁명 촛불, 야, 쟤네들이 나온대. 저는 그러나 돌이켜보면 세계사에 남아있는 프랑스 대혁명조차 한방에 끝난 거 아닙니다.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결국은 민주주의를 이뤄내죠.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촛불행동에 수거하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역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혈혁명을 이룬 세계사에 유례없는 이 시민들이 그 저항세력, 혁명이 필요하다는 만큼 그만큼 저항세력은 강구한 겁니다. 백년을 다조온 세력이죠. 그들과 함께 이렇게 힘겹게, 그러나 활기차게 이렇게 모여서 이런 자리를 갖는 것,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존경하는, 또 늘 우리들과 함께하는 김정란 시인의 시 한 편을 읊고 대신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무 좋은 시가 많습니다만 시간상 할 수 없이 짧은 시를 선택했습니다. 겨울 햇살 티명하게 공기를 지나 내 정수리에 팍 꽂힌다 내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절망의 알갱이 그 햇빛 화살을 맞고 탁 터진다 아, 살아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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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풀 시민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네, 손 흔들어 주십시오. 살아있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끝까지 이 역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촛불 행동 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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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